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조상을 잘 만나서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천년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원재료 수입에다가 가공해서 잘 만들어서 부지런히 바깥시장에 팔아야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데 결국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부인 것 아닌가 이따금 선진국은 이렇고 저렇고 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됩니까 등등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가 떠올리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물려받은 것도 없고 새삼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11월 25일날 신문에서 본 작은 기사 때문입니다. 2025년 고교 국영수 수업시간 105시간 단축입니다. 코로나19 탓으로 돌리긴 합니다마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들었은 다음에 초중고교생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은폐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부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당국자들도 기초학력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코로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국 자원의 학력평가에도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아주 뚜렷한 추세가 계속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학력 저하에 구체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체 학생들 가운데 단 3%만 뽑아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 100% 전체에 대해서 실질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 때문에 전국 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학교의 학력 저하가 심한지, 왜 그런지, 어떤 학생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이 모두 다 깜깜이 상태입니다. 정말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수업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것도 국영수 수업시간은 무려 105시간이나 줄이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자식들을 다 키운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이해당사자는 아닙니다만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나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나 교육수준이 높아진 것을 관심가지는 것은 기성세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어차피 우리 사회에서 소수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탈출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현재의 교육제도에 철저하게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날로 하향평준화의 길을 강요하는 문정부의 교육정책이 자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관료 출신이자 현장을 아주 잘 아는 김경희 명지대 석자 교수는 현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현재 한국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지적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학력저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를 없애고 3% 표음만 지금 적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으니 학원에서 돈을 주고 시험을 봅니다. 줄세우기라면서 무조건 알렐리기 반응부터 보이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입니다. 시험도 보지 않고 숙제도 없고 훈육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산무정책이 과연 교육적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교육적이지 않죠. 말로는 공교육 정상을 외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비를 줄인 것도 아닙니다. 1인당 사교육비는 물론 사교육 참여율, 학교급별 사교육비, 감옥별 사교육비 등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평등주의 실험에 찬담한 결과입니다. 산무정책은 개천에서 용서지 말고 가분계, 가재, 붕어, 개구리로 그냥 살아가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지 국민들은 다 압니다. 교육 전문가들의 현재 한국 교육에 대한 실상에 대한 지적을 들으면서 능력 있는 행팬이 되는 사람들은 다 탈출해서 다른 곳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현 교육 제도와 체제 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국가 예산에 의존해 삶을 꾸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양산할 계획을 갖고 국가를 운영하고 교육 제도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국가 예산에 의존한 사람이 널면 널수록 자신들의 집권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 딸이나 자기 손자, 손녀 일이라면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본래 좌파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평등이니 뭐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의도하건 의도치 않았던 간에 어른만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가난한 현재와 가난한 미래를 강요하는 것이 바로 좌파정책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런 능력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공병호TV 여러분. 공병호TV 공병호TV 감사합니다.